오늘 이제 열한번째 시 류별석영 김소윤준 분명은 김준이라는 사람과 이별을 하며 라는 시에요 세체원 선생의 시입니다 한자로 한번 읽어보시죠 서로상 만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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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신 이게 원래는 믿을신자 소식신자 그런데 뒤에 잘숙자가 붙으면 이틀밤을 거듭 잔다 그런 뜻이에요 이틀밤을 묶는 것을 신숙이라고 해요 잘숙 또 우 또 우 또 우 나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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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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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수 근심수 골견 골견 이 기자는 갈림길 기자지요 갈림길 기 갈림길 기 속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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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갱 다시갱 이슬류 이슬류 갈림길 기 갈림길 기 손수 손수 속리 속리 개수나무 개 향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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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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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자 할 욕 하고자 할 욕 다할 진 다할 진 다할 진 다할 진 이별별 이별별 그대 군 그대 군 없을 무 없을 무 고쳐 고쳐 말씀화 말씀화 마음심 마음심 기약할 기 기약할 기 기약할 기 기약할 기 읽어보세요 상봉신숙 상봉신숙 우 분리하니 우 분리하니 수 견 귀 중 수변 기 중 갱유 기라 수리 계 향 소 욕 진 하니 별군 무척 하 심 기를 하 심 기를 밑에 세 글자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우 우 굿 미 해석할 수 있나요? 또 난이여 떠나가니 떠날 일 있잖아 그죠? 갱유기라 또다시 갈림길이 있구나 그 다음에요 소 욕 진 하니 노길소자 하고자 할 욕자 다할 진자니까 녹기를 다하고자 하니 화심기를 화심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말할 화자 마음심자니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기능기약할 글자니까 마음의 기약 그죠? 마음으로 말할 기약 자 그러면 이제 다섯 자를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뒤에서부터 신 신 숙 오 굿 미 그러면 뭐예요? 거듭 신전했지요 거듭 자고서 또 난이여 떠나려 하니 이틀밤을 같이 친구와 함께 지내고서 이별을 하려고 하니 그런 말이에요 기중 갱유기라 갈림길 중에 또 갈림길이 있구나 인생길이라는 게 서로 만나기는 어렵지만 가다보면 또 헤어지는데 헤어짐 중에서 또 헤어진단 말이죠 개향 소 욕진 하니 개향은 개수나무 향기니까 이게 잘 모르겠지만 서로 옛날에 그냥 주소받았던 그런 게 아닌가 정표로 그런 것 같아요 개향은 녹기를 다 하고자 하니 즉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아침에 향수를 뿌리고 화장을 했는데 화장빨이 다 녹을 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처 화심기 화심을 기약할 곳이 없네 화심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있는 심중의 깊은 그런 말을 할 기약이 없다 여기처럼 화심이라는 말은 정말 속내를 서로 터놓고 지낼 만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문제가 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처 화심기라 즉 마음속에 이야기를 할 기약할 곳이 없구나 앞에 두 글자를 더 붙이면 되겠지요 상봉 신숙 이렇게 앞에 두자가 더 붙으면 앞에 네자 뒤에 세자로 해석이 끊어지면서 해석을 붙이세요 상봉 신숙 우 군미 하니 서로 만나 이틀 밤을 자고서 또 나뉘어 떠나려 하니 숙연 기중 갱육이라 근심스러운 가운데에 그저 갈림길 속에서 또다시 갈림길이 있음을 보겠네 술이 술이 개향 소육진 하니 손 속에 가지고 있는 그쵸 예수나무의 향기는 다 녹으려고 하니 결국은 결국은 늦춰 하심 길을 그대와 이별을 하려 하니 하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을 기약할 곳이 없구려 이제 그대 떠나고 나면 내 속마음 속에 있는 고민 이런 이야기를 터놓고 약속할 터놓고 말할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 또 이번 헤어지면 언제 만나려는가 이런 기약이 없다는 거지 그지요 그래서 이게 이별하면서 지어진 시를 딱 보이시죠 이제 그럼 한번 이제 읽어볼 수 있겠지요 한번 읽어보시죠 상봉신숙 우분 니하님 상봉신숙 우분 니하님 수변 기중 갱육이란 수변 기중 갱육이란 수리 개향 소욕 진하님 수리 개향 소욕 진하니 별분무처 하신 길을 별분무처 하신 길을 상봉신숙 별분무처 니하니 장봉신숙 우분 니하님 수견 기중 갱육이란 수견 기중 기중 갱육이란 숙견 수리개향 소욕진하님 수리개향 소욕진하님 별군무처화심기를 별군무처화심기를 별군무처화심기를